다음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실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D 낸드플래시 양해산 독자 기술과 시제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시장 참전을 알리는 선전포고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공습경보라는 표현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는? 네. 우선은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 가격이 눈에 가장 많이 띄고 있죠. 현재 4%대 조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의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7만원 초반대로 잡는 그만큼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소식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 쪽의 반도체 굴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오히려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시연을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부각이 되면서 좀 더 조정이 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전반적으로 SK를 넘어서 반도체 고점 논란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경신하기도 하고 저점을 또 내려찍기도 않고 이렇게 두 가지 변속성이 확대되는 현재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가격보다 저는 메리트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좀 몇 가지 판단을 내려본다면 우선은 이제 D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까지 포함한다는 약간 과점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급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D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전기차, 자율주행, 5G 등 이렇게 향후에 어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D램 수요는 계속 증가할 텐데 공급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D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설사 가격이 좀 꺾인다 하더라도 공급에 대한 부분을 다른 어떤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마진 우려는 지금 현재의 가격 대비에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따라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설비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장기 고객들도 꾸준히 하이닉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공급 우려 상황 이런 의견만 보고 SK하이닉스를 단순히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 전반에 굉장히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 특히 수급적으로 어지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외국계가 100만 주 이상 팔아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면들도 조금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떤 본질보다는 좀 더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적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이 약간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금 측정이 돼있다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워낙 증시가 안정적이고 그런데 가정하더라도 퍼가 한 20배 정도를 봤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까지 계산을 한다면 3분계도 환율 효과까지 더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퍼가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고 또 너무나 증권에서 이런 또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현재 주가는 2600으로 하향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만약에 밸류에이션 측면만 정상화된다면 또 하이닉스는 최근에 또 자사주 매입도 공시를 내렸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스튜어드시 코드라든지 지역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개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3천까지도 볼 수 있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할인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건 스탠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에 거의 시발점을 좀 당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향해서 투자 의견을 또 하향 조정했고요. 오늘도 4%대 약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